안녕하세요 충북보원의 구태혜입니다 왕이 곤방 있어요 아주 잘 보이는 왕인데 아까 노란한게 어떻게 금방 차가 막힌거에요 이건 안보이는 왕이 아닌데 여기있다 여기서 뺀거 뺐잖아 그지? 됐어 자 그럼 이렇게 놨어 됐어 그거 이제 그렇게 해서 붙여놔요 아이고 뭐 이거는 이거 봐서 초추광 지어야 된다 저렇게 되면 아까때 뭐하러 저렇게 쉽게 만드냐 이제 이 안에서 구속일해서 공판을 꺼내자 세 장 뽑아야 되겠는데 초추광 지금은 초추광 막 넣어야 돼 아까 덧집진거 봐봐 막 넣어도 상관없어 지금은 영상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 이렇게 벌이 좋다그러면 어떡해 아니 근데 이런 벌을 분명 안내고 있으면 어떡하는거 아 냈잖아 아 냈다고? 아 냄버리라고 이게 열을 열을 넘었다니까 이렇게 숯벌집을 짓는다는 얘기는 분목료를 받았다는 뜻이예요 만약 분목료를 안받으면 일벌방을 짓는다고 이게 저렇게 짓고 있는건 초추광 지어야지 왜 그걸 저기 소비를 잔직 뽑아놓고 있냐고 오케이 오케이 이것도 이제 공판 다 뽑아내야지 더 맹하게끔 모여 먹잇짝이라니깐 먹잇짝은 무조건 다 빼내요 먹잇짝은 다 빼내요 빼봐 빼봐서 먹잇짝이면 다 빼내요 봐봐 보여줘봐 진짜 먹잇짝이야 자 돌려봐 자 먹잇짝이네 그럼 저쪽에 털어갖고 빼놔요 털어갖고 저기 먹잇짝은 저기에 넣어줘야 되니까 굽먹으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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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카시아 꿀 섞인거 같네 아카시아 꿀이죠 아카시아 꿀이잖아 그럼 그거 주면 좋지 자 보여줘봐 자 이것도 봉판 줬고 자 돌려봐요 여기서 봉판 좋은거로 두 장을 본목 내자고 이것도 괜찮네 자 그거 저 뒤에 보여줘봐 자 확인했어요? 우리 더 좋은 봉판이 있으면 저 좋은거로 뽑자고 좀 더 보고 좀 넣어놨다가 좀 있다가 아 지금 본목이가 받았네 그래서 참 넣어놓을거면 뛰어야지 아아 그럼 살랑했지요 하네? 조금씩 하네 햄내야지 소추가만 살랑하는게 왕커있어? 아니 없어요 어 살랑하는게 좋다고 자 이것도 괜찮네 이거 봉판 내면 되겠어 자 이것도 괜찮네 와우 이걸 빼고 괜찮네 이걸 빼서 하나 일로 옮겨 왕 찾아보고 자 하고 이제 다시 한번 뭐 저거 봉판 보다 안주목 바꿔 이거나 그거나 비슷한데 뭐 앞에도 이 정도 벌이 안 붙었잖아 벌이 그러니까 벌이 안 붙었잖아 벌이 안 붙었잖아 벌이 안 붙어서 이렇게 바꿔 또 거기서 원래 튀었다 돌려봐 길을 넘어가면 예를들 왕이 금방 있어요 아주 잘보이는 왕인데 아까 노란한게 우리 금방 처박힌거 이건 안보이는 왕이 아닌데 여기있다 이제 여기서 뺀거 뺐잖아 됐어 자 그럼 이렇게 놨어 됐어 이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붙여놔 붙여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해 이따가 이제 먹이장이 떠나가지고 다 돼요 이거 지금 왜 또 소추? 소추 넣어야지 이제 소추 이거 소추 맹가양에 맹가양에 넣어 소추 이거 오래 질 것 같아 금방 짓고 금방 산란해 이거 분명히 받았기 때문에 자 소추랑 또 넣어 지금 막 때려 넣어서 지금 집을 짓고 산란 받아야 돼 몇 장에 여섯 장 하나 더 넣어 옆에 가양에 하나 더 넣어 사양수 제일 중요한 거지 사양수 주는 거예요 그럼? 네 지금 중요한 거지 사양수를 넉넉하게 줘야 되지 화분도 줘야 되고 지금 꿀이 안 나와 이렇게 주면 돼 이렇게 넉넉하게 주면 좋아 요새 구석인 절대 넣어주면 안 돼요 요새는 그리고 이 신수비에다가는 화분 안 박아 산람만 하고 있잖아 그치? 그리고 먹이만 박아 먹이만 박고 먹이만 박아 아이고 뭐 이거는 이거 봐 소추랑 지어야 된다 저렇게 되면 아깝게 뭐하러 저렇게 쉽게 만드냐고 그래도 잘 키우는 게요 아니 이렇게 조금 더디해야지 덜 잘 키우는 게요 좀 늦어야 시기가 좀 늦어야지 너무 또 약바르게 너무 너무 쪼개하고 너무 약하게 해 너무 아이고 이거 먹이 쪼개다 뭐 하죠? 산랄 했거든요 산랄 없어 그러면 이제 그건 분목내자고 그 옆에다 올려놔 덧집 짓는 건 분목내를 받은 거야 여기까지 산랄 들어왔어 아이고 산랄 끝내준다 산랄 잘했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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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번 팔으니까 끝내줬 그렇지 산랄 잘했네 이게 다 아깝게 뿌리잖아 그렇지 아깝게 뿌리잖아 그러면 뭐 아이고 이런거 아주 이건 분목내자 시기가 늦었어 빤드로우만 해 빤드로우면 이제 이 안에서 구소비를 해서 공판을 꺼내자 세 장 뽑아라 되겠는데 여깄다 와 찾았다 왕국 있으면 빼놔 두드러워 빼놔 빅시 왕이 아까 안 보이는 거나 없는 거예요 자 이런거 좋다 이런거 빼놔 뒤에 봐봐 뒤에 봐봐 자 이거 빼놔 이거 곤방 터져나오는데 곤방 터지지 딱 그런거 두 장만 뽑으면 돼 그럼 뭐 아유 다 좋아 이렇게 아주 좋아 됐어 아 기가 막히다 뒤에 봐봐 뒤에 봐봐 이게 다 막었어 좋다 됐어 봄목내자 받았어 이거 이거 빼봐 이건 별로 없네 그래도 빼봐 자 둘러봐 둘러봐 뒤로 뒤집어봐 이거 빼요 이거 화분장인데 화분장에서 빼는거야 왜냐면 소초락 넣어 주려고 여기 여왕도 갖고 오고 날개를 너무 바치 잘랐어 날개를 3분의 1만, 끝한 머리만 소추각 반 자른 거 아니야? 반 내가 3분의 1만 자르라고 한 것 같은데? 눈이 좀 자르버렸지 그냥 자른 동 만 운동 해야 돼 소추각 넣어야지 지금은 소추각 막 넣어야 돼 아까 덧집 찐 거 봐봐 막 넣어도 상관없어 그 다음에 또 맹강에 먹잇장은 뺏어 맹강에 먹잇장은 뺏어 벌 털어 벌 털고 그치? 이것도 삶아 들어갔어 됐어 그래 딱 하면 딱 좋아 쇠장 하기는 많잖아 거기 쇠장 뽑았어? 쇠장 뽑았지 이따가 다른 데 줘 됐어 이제 이렇게 하고 마무리 벌이기엔 괜찮아 좋아 안 해달나 안 해달나 상관없어 이정도는 굽목열 끌려면 이정도는 돼야 돼 이정도는 식혀야지 굽목열 꺼져 물을 줘야 돼 딴생은 아예 못하게 만들어야 돼 딴생은 아예 못하게 만들어야 돼 굽목열이 팍 꺼지 이렇게 되면 조소열이 굽목열을 꺼치는 것 같아 아직도 유밀기인데 지금부터 유밀기인데 이제 밤꽃도 피고 할건데 자파에 꿀 들어오잖아 좀 있으면 자파에 꿀 들어오고 하면 설탕도 주잖아 이제 설탕 안주는 거다 설탕 주니까 설탕을 주니까 화분도 주고 설탕 다 주면 이거 어떻게 해봐요 한 장을 빼야되나? 아니 지금 이따가 내비두고 이따가 덮어놨다가 다른 덮어놨다가 내려놨다가 다른 덮어놨다가 약한 덮어놨다고 해서 보태자고 그러니까 한 장 정도 내비뒀다가 그쪽으로 내려놔 내장은 너무 많아 내려놨다가 내려놨다 내려놨다 352 1 2 1 2 2 2 2 1 2 3 2 2 3 2 3 4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